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1.2%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김없이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기판 관련주 강세가 특징적인데요. 대덕전자 12%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제약주도 여전히 강세, 유한양행 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핵심 제약주로 또 이 종목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도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AI 소프트웨어도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끕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너무 잘 가죠. 이게 좋다라고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뒤통수 맞기 딱 좋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그치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어요. 해외 선물이 강하죠. 해외 선물 강세 국내장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나스닥 선물 강한 것은 PC예요. 지난주 미스터진단 내가 PC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해석해드렸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잡고. 그런데 지수 음복 나오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저 PC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이 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못 올라간 게 아니고 덜 올라간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종목들이 덜 올라간 쪽의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자주 얘기해 주죠. 반도체 너무 얘기 많이 했는데 반도체 제약 AI 선별 2차전지 등 다 강세예요. 비단 쟤들만 그런 게 아니고 특징적인 거라 이제 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리노공업을 우리가 리노공업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보다 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한미반도체보다 한미반도체보다 덜 올라갔고 리노공업이 또 상승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 마이크론이 오히려 조금 더 물량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 마이크론도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덜 올라가더니 오늘 아침에 좀 날랐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날라서 왔을 때는 음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싸게 사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반도체 좋고 지금 움직임 좋은 반도체들은 덜 올라간 쪽이고 삼성전기죠. 여러분. 삼성전기. 기판 관련주 우리나라 남바완. 드디어 삼성전기가 힘을 이제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갑니다. 삼성전기도 잘 가고. 그런데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또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죠. 대덕이. 결국은 날랐어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신의 한 수였으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텐데 나머지는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하겠지만 굳이 꼭다리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쫓아들어가서 변동성에 당하기보다는 결국은 대덕이가 좋은 걸 알았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참 진짜 매수기에 많이 줬잖아요. 2만 7천 원대에 물린 사람이 있어도 갖고 있으면 수익인 거고 그다음에 밀렸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더 산 사람은 능력이 좀 뛰어난 거죠.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기판 관련주의 대덕이 잘 가고 있고 힘태기는 차트가 약간 달라서 쟤들보다 탄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쪽도 가는 쪽인 거고요. 내가 이거 왜 얘기해 주느냐 하면 반도체, 온디바이스에 여기 보면 기판 관련주의 심텍, 대덕전자, 삼성전기, 코리아 서큐트만 날아갔을 때 그렇죠?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잘 가죠. 이거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인데요.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경 매수하면 안 돼요. 유한양행 신고가 뚫고 가고 있고요. 유한양행 말고도 SK바이오서부터 몇 개 좋게 얘기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얘들은 아직은 세게는 안 가지만 어쨌든 유한양행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순환매 나오지 않겠냐 정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제약주는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종목을 굳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할 거예요. 나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시기 한 것까지는 타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 정수리 타법이라는 말 여러분들 좀 참고하고 제약주 쪽은 특히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안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 보유자 영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AI인데 AI는 아직 완벽하게 모든 주식이 가고 이러는 위치는 아니지만 감사보고서 주총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주총 끝나고 이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과는 이제 고점에서 많이 밀린 쪽 오히려 고점에서 많이 밀린 쪽이 잘 가고 이건 특징주입니다. 그 AI 소프트웨어 과 중에서도 지금은 데이터 관련주들 데이터 솔루션은 특징주예요. 이렇게 주식이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그렇죠? 결국은 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해외 시장이 pce 안도감이 나온 틈을 타 틈을 타 국내장은 보다시피 지수가 나스닥 시장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올 초부터는 미국보다 훨씬 더 세게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올라간 걸 갖고 따지면 350, 60 부근 정도가 나스닥에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는 건데 그걸 뚫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수가 급등한 상태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지만 부담을 느끼지만 나스닥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힌트를 주자 각 섹터별로 덜 올라간 덜 올라간 쪽 명분이 있는 덜 올라간 쪽에 반도체 제약 2차 전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2차 전지 등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군요. pce 안도감 그리고 나스닥의 굳건함 이 가운데서 각 섹터별로 덜 올라간 특히 성장의 어떤 그런 명분들이 있는 그런데 최근에 부진했었던 쪽에 강세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380 돌파 377 지지 체크인데 오늘 만우절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100 중에 90을 얘기를 하면 했지 거짓말을 안 하니까 383에서 387을 내가 이 장에 목표치라는 얘기를 2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나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섹터별로 덜 올라간 쪽 집중하면서 수납매 잘 타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고용 나오겠죠. 이제 민간고용소부터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나오고 하면서 고기가 이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추세 패턴의 중요성 2라고 해갖고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특징주예요. 에이징랜드 같은 거 많이 내려왔잖아요. 8만 4천원에서 5만원대 그러니까 이게 추세 패턴이 완벽해지려면 여기서 거래가 더 터졌어야 되는 거고 거래가 한 2천 케이에서 4천 케이 그러니까 2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 그게 터지면서 여길 뚫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8만원대가 8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밀렸다라는 거 이렇게 눌리고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주식들이 좋다는 얘기고 거래가 같이 증가를 해줬을 때 세게 치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1선을 밑으로 깔 때까지는 왔다리갔다리 하다가 21선을 깔아놓고 좀 가겠죠. 이런 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리스키 해도 이야기는 할게요. 자랑 테크놀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과거든요. 이게 이제 과가 같은 과인데 이 주식은 보면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가면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이 크다 이런 건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에요. 네페스 아크라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이 주식이 4만6천원에서 3만원까지 최근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분 지지난주쯤 미스터진단에서 못 팔았다고 하면서 내가 진단해 준 대목이 있거든요. 이거 3월 말에 3만원대 초반으로 오면 차라리 더 사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동종색 동종색타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차전지를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금요일날 미스터진단에서 어떤 분 이거 진단 40% 쫓아들어간 분이 있었어요.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릴 때 저점에서 노리거나 이렇게 밀린 다음에 양복 날 때 아니면 이렇게 밀리다가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밀리다가 좀 도찌가 나거나 이럴 때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가니까 그냥 이런 데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밀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여지없이 밀리는 거예요. 대신 삼성전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갈 목표치가 크니까 이 올라갈 목표치가 크니까 이런 주식은 얼떨결에 따라가도 수익이 나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대덕전자가 탄력이 둔화되거나 얘가 조금 주춤거릴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차전지나 로봇 쪽도 내가 한 코멘트를 놔주면 지금 로봇 쪽에 유일 로봇은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신고가로 날아갈 때 얘만 안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얘만 그리고 지금 두산 로봇은 밀려내려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온 다음에 되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간 폭이 있어서 눌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떤 팁을 줄 수가 있는 거냐. 안정형을 선호하고 나중을 보는 사람들은 두산 로봇 같은 주식을 잘 보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마한 도지가 나오거나 양봉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 로봇이 어떤 과에 있는지를 본 후 유일 로봇과 같이 갈 만한 쪽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로봇 스타가 그거하고 좀 유사한 쪽에 들어가는 쪽에 막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추세 패턴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에 주식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는 이스트소프트하고 한글과 컴퓨터 내가 미스터진단에서 앞자리 바뀐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었거든요. 3만 8천원에서 2만원 초반대로 밀렸잖아요. 대신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밀린 거는 거래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올라갈 때 61선이나 뭐 한 2만 7천원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만 5천원 언저리까지 보면서 이런 주식이 거래가 실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그 다음에 2차전지과도 한 코멘트를 놔주면 이거는 특징입니다. 에코프로 엣치가 10만원에서 8만원대로 밀리면서 어떤 기술적인 지지권에 오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버텨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KC SKC도 SKC는 지금 매수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는 아니고 이처럼 어쨌든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저점에 오면 이렇게 튄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시장은 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리고 또 있어요. CS윈드 같은 것도 7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지금 시장은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신의 한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를 얘기해 주시면서 만우절인데 거짓말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이번 상승의 목표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 지금 굉장히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순환말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전략들 잠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에서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고요. 오후 2시 신의 한수에서 인조목 전문가의 오후 전략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마켓10에서 투자의 재미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